이제 봉투가 이제 100만장에서 이제 절반 생산했습니다. 이게 100만장 계약하고 하니까 이 단가에 드리는 거에요. 이거는 뭐 다른 업체에 거 보시면 훨씬 진리 안 좋은 것도 이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. 부가세 포함해서 37원이면은 괜찮은 가격입니다. 이게 예전에 이제 이현석 원장이 공구했던 모델이죠. 얇아요. 이게 이제 여기 p 재질인데 p 이게 아마 이거는 2.5 마이크론 이하일 거에요. 그래서 내구성은 떨어질 거에요. 이거는 지금 인쇄도 설명하고 일단 인쇄가 깔끔하잖아요. 어떤 분들은 이거 자기 병원 거 찍어 줄 수 있냐고 그러는데 완전 상식으로 생각해보세요. 이거 한 동판 값이 하나에 10만원이 넘어요. 양면하면 20만원이 넘죠. 그 이 동판비를 대신 자신이 따로 결제하시면은 뭐 원하는 병원 마크 찍어 물론 이제 도안비도 들어가겠지만 뭐 원하신다면 찍어 드릴게요. 뭐 수량은 단 10만장 이상 하셔야 되요. 동판비 별도고요. 이거는 27마이크론 이상 이래서 상당히 휘질이 좋습니다. 그래서 쓰시면 하실 거에요. 이제 이거 이제 공구로 했고 지금 물량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기다리시는 거 없이 바로바로 발송됩니다. 가급적 이게 한마대에 3000장 들어있으니까 3000장씩 구매하세요. 그리고 묶음 배송 안됩니다. 이거 1000장씩 구매하시는 분들은 또 내가 이걸 쪼개서 또 따로 재포장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. 이제 이거 원가에 드리는 건데 제 입장에 노동기 인건비도 안나오는 거에요. 그쵸? 깔끔합니다. 이거 쓰시면 하실 거구요. 하여튼 뭐 위드백이나 뭐 여타 업체 등 안에 원장님 뭐 이 선택은 뭐 자기한테 이익되면 뭐 선택하고 사는 거겠죠. 그쵸? 사람이 거래가 그러지 않습니까? 그래도 가급적 이런 거 원가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. 저희가 일반 업체라면 이런 가격에 안 합니다. 예. 주문하십시오. 위드백 홈페이지에서 카드 결제하세요. 카드 결제가 안 되시는 분들 무통장 입금하시면 제가 또 일일이 세금계에서 발송해 드려야 되는데 원장님 컴퓨터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. 액티브엑스나 뭐가 안 깔려가고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. 다른 분은 잘 하니까. 깔끔한 봉투입니다. 감사합니다.